아휴, 아들 물리치료 받느라고 힘들었지? 고생 많았어 아까는 너무 고통스러워해서요 아니, 번은 내가 그렇게 힘든데 정작 본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휴, 그러게 빨리 좀 편해져야 되는데 아휴, 아휴 아휴, 윤회야 상영훈 씨 아휴, 엄마 아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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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휴, 현우야, 현우야, 아휴, 내 새끼 이제 엄마 알아보는 거야 아휴, 아휴 자자, 나는요? 상영훈 씨, 난 알아보겠어요? 아휴, 시끄럽고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나 부러와요, 빨리요, 빨리요 아휴, 다행히 아휴, 아휴, 고마워,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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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내 새끼 아휴, 선생님,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지금 방금 내 손을 잡았어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, 기적 장현우 씨 여기 이 분 누군지 알아요? 아휴, 어머 정신적인 충격은 위험하니까 천천히, 천천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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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, 선생님 예우가 좋아서 참 다행이다. 고맙습니다. 아유 현우야. 아유 내 아들. 아유 이상하다. 장애 장애. 아이고.